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학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주말 엄청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나오시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대한 열의와 어떤 열정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합격의 최단기에 이를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공부 방법이나 행정법에 대한 소개를 이 시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그걸로 밥 먹고 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법대 공부는 진짜 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 생각해서 사회과학 계열 공부가 재밌겠다 싶어서 사회학과에 입학을 했다가요. 우연찮은 계기로 사람 인생이 정말 모르더라고요. 법학과 이중 전공 복수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또 어떻게 변호사 활동보다는 강의에 집중하게 되는 라이프를 살게 됐는데 일단 제 양력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수험 생활을 저도 했던 사람으로서요. 제가 학부 때도 그렇고 그 다음 로스쿨에서 수험 생활하는 와중에도 그렇고 제일 싫어했고 힘들어했던 과목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행정법입니다. 진짜 드럽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없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행정법을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래도 접근하면 수험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왜 나는 이렇게 수험생 때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경험과 아쉬움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보다 효과적으로 이 과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양명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크게 저는 네 가지 순서로 행정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어떤 직렬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일단 국어영어 한국사는 공통인 걸 아실 거예요. 적어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그리고 국어영어 한국사 간에가 뭔 과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적어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에는 안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적어도 12년 동안은 국어영어 한국사는 좋든 싫든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배우셨잖아요. 근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행정법은 평생에 대체 이게 뭐 하는 법인지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고 아마 시험 준비하시면서 과목의 이름을 이 법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헌법, 민법, 형법 이런 법들은 좀 들어봤어도 행정법은 진짜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죠. 둘째로 저처럼 법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행정법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 좀 교수님께 정말 새삼스럽지만 감사할 정도로 아무런 지식 없이 어떻게 필수 과목의 행정법을 통과하고 졸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행정법이 대체 어떤 과목인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쉽게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게끔 행정법이 대체 우리 생활에서 어느 영역에 적용되는 법인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행정법학이 아니라 객관식 행정법이죠. 양자는 철저하게 달라요. 접근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대체 객관식 행정법 즉 수험 행정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객관식 행정법에서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공부 방법을 철저하게 반영한 저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식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슬라이드에도 있고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사례인데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행정법이 정말로 의외로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우리 살아가는데 되게 많이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어떠한 영역이 행정법의 영역일까요? 일단 여러분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살고 있는 거는 아마 생각 못 해보셨을 거지만 여러분 여기 오시느라 대중교통 만약 타고 오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차 계약도 계약이고요. 여러분이 식사를 밖에서 하셨다면 음식점에서 음식 하나 사 먹는 것도 다 계약이라는 민법의 적용력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각하기가 쉽죠. 다음으로 형법은 더 쉽죠. 범죄 저질러서 감방 들어가거나 처벌받는 게 형법의 적용 대상이죠. 그럼 대체 행정법은 뭐냐. 저는 최초로 제 스스로 행정법 영역에서의 관계를 설정해본 것이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증금 안 떼려면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그 당시에는 주민센터를 안 부르고 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동사무소가 와서 나 이사 왔다라고 전입신고라는 걸 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나 이사 왔다라고 나라에다가 지자체에다 알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이 여기 이사 오셨구나. 당신 우리 주민이십니다. 라는 어떤 효과를 부여해주고 여러분의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이사 왔다고 주소를 바꿔서 기재해주거든요. 이러한 영역이 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행정법의 영역이고요. 여러분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시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으로 배속이 되실 텐데 사실 매우 디테일한 업무 중에 하나죠. 민원이 이사 왔다고 나한테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해줘야 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행정법 영역에 적용을 받은 거니까 별로 좋았던 건 아닌데요. 2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좀 늦어가지고 빠르게 좀 가기 위해서 신호 하나만 더 가면 유통구역인데 귀찮아서 그냥 딱 돌렸다가 돌자마자 이제 경찰관 분이 보이시더라고요. 조용히 손짓을 하셔가지고 못했다 하면서 이제 바로 창문 열고 죄송하다 삭삭 빌었던 기억이 나는데 안 봐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는데 어? 어쨌든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니까 뭔가 돈 내라고 나오죠. 이런 게 다 행정법의 영역이에요.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내지는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수험적으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분명히 이사 와서 주민등록 신고를 했는데 뭐 수리를 안 해준다든지 내지는 여러분이 주민등록 신고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이 되셨는데 이 양반 분명 이거 위장전입한 것 같은데 뭔가 자식 교육 때문에 실제로 여기 안 살면서 그냥 온 것 같은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내지는 뭐 부동산 투기하러 온 것 같은데 내지는 나 분명히 교통질서 잘 준수했는데 경찰관이 과잉 단속하는 것 같은데 등등등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배우시는 게 바로 행정법 공부의 어떤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렵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정말 그거보다 재미없는 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 공부하면은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막 진짜 행정법 총론, 서설 막 이렇게 재미없는 한자 표현 주구장창 나오면서 행정법은 무슨 법이다 뭐 오스트리아의 어떤 과거 교수님에 따르면 행정법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되고 행정이란 무엇이고 그중에 행정법은 또 무엇이고 그 다음 뭐 프랑스에서 행정법은 어떻게 됐고 이딴 것부터 잘못 공부하게 되는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진짜 전혀 와닿지가 않고 책을 한 50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읽어도 내가 뭘 공부하는 건지 전혀 감도 안 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법학 공부는 방향만 잘 설정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무적의 어떤 촉법 소년이라든지 미성년자들이 민증 하나 파와가지고 나한테 술을 사갔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내지는 나중에 뭐 문제가 제기됐더니 나 미성년자한테 신고할테면 신고해봐라. 배째라고 나온다. 요즘에 이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진짜 신고가 들어가서 내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를 당하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업주는 영업 취소를 당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행정법을 전혀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 적어도 미자한테 술 팔면 안 된다. 팔았다가 어느 정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시는 공무원이 되실 거고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는 방금 사례처럼 진짜 억울하게 내가 미성년자한테 당했다. 이렇게 사기꾼이다. 근데 구청에선 나한테 영업정지를 때린다고 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떻게 해야 할지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법대로 가야죠. 소송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행정에 관련된 소송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길게 사례를 좀 설명드렸지만 결국 모든 행정법의 주요 수험적 쟁점들은 행정소송이라는 가장 굵직하고 거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밀접하게 마치 그물망처럼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야 행정법이 대체 뭐 하는 법이냐. 행정소송에 관한 법이야. 행정 영역에서 어떤 문제 생겼을 때 행정소송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는지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정소송을 걸어야 할지 이거를 배우는 법이야. 라고 대답하시면은 그래도 행정법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소송이 바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사례화 시켜서 공부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지만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는 모든 개념이 소송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마치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수능 시험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공식 하나 둘 외운 거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죠. 여러 가지의 공식이 짬뽕돼서 다 응용돼서 나오잖아요. 내가 뭐 1, 2차 방정식 하나 공부했다고 해서 문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도 오래돼서 표현도 잘 기억 안 나지만 예능에서 맨날 나오는 그네 공식 하나 외우고 있다고 해서 문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수학의 공식과 어떤 계산 방식 수많은 어떤 풀이 방식들이 내 몸 속에 다 녹아져 있어야만 하나의 응용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죠.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쟁점이 결국 소송 중심으로 다 섞여 있어가지고 처음 공부하실 땐 이거보다 불친절한 과목이 없습니다. 왜냐?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앞에 내가 이제 막 공부 시작했는데 교재 페이지로 한번 봐보면은 내가 이제 겨우 한 30페이지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900페이지 내용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너 당연히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한참 뒤에까지 내가 꾸역꾸역 진도 나가서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20, 30페이지 개념이 다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된 과목이어서 그래요. 수학이랑 참 비슷하고 반대로 한국사랑 너무 달라요. 한국사는 앞에서부터 공부하거나 중간에 단원 끊어가지고 공부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수험적 공부가 아니고 내가 유튜브로 그냥 한국 그래 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싶다. 그래 내가 조선 후기 역사 좀 공부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냥 조선 후기부터 공부해도 해당사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내가 고려시대를 알아야 조선을 이해해 먹는다든지 조선 후기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대를 알아야 조선 후기가 정확하게 이해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죠. 반면에 행정법은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걸 알게 되고 뒤에 것까지 알아야 역으로 앞에 것까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초시생 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왜냐 분명히 수업 들었고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뒤에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점에서 정말로 공부 방법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초장부터 내가 씹어먹겠다 100% 다 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뒤에 걸 안 배웠으니까 이런 어려움이자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법학이라고 딱 들었을 때 가지실 수 있는 대표적인 느낌일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수험생께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읽어도 대체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외워야 하냐. 특히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일부러 어려운 말 더 쓰고 이러죠.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마침 제가 이런 예시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 엄청 쉬운 말도 이상한 영어 섞어 쓰면서 어렵게 말하고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요. 저 양반들은 저걸 어떻게 다 외울까. 얼마나 공부를 하면 저걸 외울 수 있는 걸까. 저 어려운 용어들을.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냥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베요.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맨날 보다 보니까 맨날 그 용어 쓰다 보니까 마치 신조어가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어려운 법학 용어도 자주 보면 익숙해지기는 해요. 어쨌든 초반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고 양은 또 왜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문장 길이도 엄청나게 긴 그런 판례들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다 암기하셔야 하는데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절대 무지성 무작정 암기 방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내가 마치 오늘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씩 한 달 동안 외워가지고 한 달에 1,500개 외우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너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뭐 암기가 좀 약해. 나는 뭐 이해를 좀 못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암기가 약해는 책을 많이 안 봤다는 거에 불과해요. 먼저 선이해를 한 채로 여러 번 보다 보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암기력에 있어서 어떤 사람 간의 개인적인 편차가 조금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대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되면 자주 보다 보면 암기가 돼요. 남학생분들이시라면 군대에서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고요. 예를 들어 훈련소나 자대 배치 받으셨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는데 수많은 내 동기들 이름을 다 어떻게 외우나 싶으셨을 텐데 시간 지나서 많이 부르고 듣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죠. 여학생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학교 교수님 이름들, 새롭게 처음 만나게 된 우리 학과 또는 학교의 반 친구들 이름 많이 부르고 듣고 하다 보면 자동으로 기억이 나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해한 채로. 마지막 주제에 따른 출제 비중의 차이가 엄청 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통상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다. 올해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은 보통 안 하죠. 진짜로 나왔으니까. 그럼 보통 정년도나 전전년도에 나왔으면 그거 뺀 나머지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행정법은 정반대예요. 나왔던 게 계속 또 나옵니다. 이상한 거가 나오는 거는 극히 드물게 등장한다든지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마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게끔 일부러 출제를 해주시고요.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교수님들께서 무려 몇 주간 합숙하면서 정말 공들여 만드시는 일행직 문제들은 진짜 정제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지 같은 거 안 나와요. 철저하게 수험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오는 거죠. 반복 출제 경향이 엄청나게 강하고 뭐가 반복 출제되냐 나왔던 것도요. 그 어느 과목보다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최근에 한 수험생께서 상담을 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공부 시작한 지 딱 2주 되신 분이세요. 내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 이론을 공부하고 나눠주신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가 보니까 문제에 있는 선지들이 기본서에 있는 판례랑 똑같더라. 원래 이런 거냐. 원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냐. 그게 바로 행정법 과목의 특징이에요. 내 책에 있는 판례나 조문에 워딩 한 글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반복 출제되고 이게 바로 행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종합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볼까요. 소송이란 게 엄청 중요한데 내용이 원체 방대해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한 번 이해가 되더라. 그리고 양이 워낙 많고 어려우니까 무지성 암기할 수 없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할 애들이 좀 정해져 있죠. 맨날 나오는 애들이 또 나오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볼게요. 대체 객관식 수험 행정법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인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빠르게 한 바퀴를 돌리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빠르게 1, 2회독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뒤에까지 가야 앞에가 좀 이해가 된다니까요. 물론 뒤에까지 가는 동안 앞에 것도 많이 까먹을 건데 제 기억으로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로스코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대략 20여 강 정도 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원가에 계신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강의를 정말 열심히 그룹 스터디하면서 들었었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열심히 듣고 2학기 때 그 과목 다시 딱 책을 펴니까 내가 이거 언제 밑줄 쳤지? 진짜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반 이상 가까이 기억이 안 났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한 번 본 거 가지고는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또 봐야죠. 왜냐 아무리 기억 안 나도 대단히 반 가까이 기억나면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거나 조금 더 이해의 정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보면 또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 바퀴를 돌리신 다음에 여러 번 시간을 줄여가면서 반복 회독을 이어가시는 게 유일한 합격 방법이에요. 행정법 공부에 있어서는 다른 숏컷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한 반복 회독.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3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보통 공무원 시험의 시즌은 7월부터 시작하는 걸 감안하면은 무려 서너 달이나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3월을 시작해서 내년도 4월에 있을 국가집까지 무려 12, 13달을 내가 공부한다. 아무리 못해도 행정법 10번 이상은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혹시 그런 취향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던 드라마, 봤던 영화 주구장창 또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집에 계속 TV 틀어놓고 있거든요. 하든 안 하든. 맨날 하던 것만 또 틀어놔요. 그냥 예약해놓고 보든 안 보든.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어떤 대사 칠지 다 예측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마침 어제도 정말 존자리신 우리 원빈님의 아저씨가 또 마침 하고 있길래 워낙에 명대사가 많아가지고 좀 열심히 따라하려고 하는 편인데 저도 모르게 그냥 외워져요. 외워지지지 한 10번, 20번 넘게 봤거든요. 그게 바로 반복 회독이에요. 그럼 뭘 반복해야 되냐? 회독해야 되냐? 딱 두 권의 교재만요. 기본서랑 기출문제. 이 두 개의 교재는 실질적으로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서에 있는 판례 조문이 그대로 기출문제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만 판례가 이다라고 한 거를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바꿔서 살짝 변형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 행정법의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이 두 권의 교재만 가지고 내가 1년 내내 10번 이상 본다. 무조건 행정법에서는 내가 행정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은 죽어도 나오실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도 이런 공부 방법이 통하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행정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 회독을 할 때 무지성으로 하시면 안 되죠. 쉽게 쉬운 말로 바꿔 쓰셔야 돼요. 용어가 워낙에 어렵고 딱딱한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아까 시작할 때 저의 사례를 들어서 주민등록신고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사례를 왜 가지고 왔었냐. 적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먹겠다 하실 분은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가 와서 주민등록신고하고 내가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경찰관분한테 딱지 떼이고 그런 쉬운 사례를 통해가지고 행정법의 개념을 쉬운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약간 일부러 전문적인 용어인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딱지 떼이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딱지로 이해하고 그게 범칙금 통고처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마침 통고처분 나온 김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지 끊었는데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시험 많이 나와요. 참고하세요. 물론 안 걸리셔야 하지만 교통법규 잘 준수하셔야 되고요. 딱지를 떼면 카드 단말기 같은 거를 경찰관분들이 들고 다니시거든요. 요즘엔 좀 더 세련되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한 10여 년 전 일이라. 그래서 영수증처럼 찌익 나와요. 그리고 딱 떼서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그때 많이 봐주셨어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내기해 주셨어요. 액수까지 정확히 기억나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끊어주셨거든요. 잘못했다고 삭삭 비니까 싼 걸로 해주시더라고요. 불법 유턴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고지서를 보면 얼마 언제까지 내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내기 싫다. 억울하다. 그 기간 지나도록 그냥 안 내면 돼요. 안 내면 뭐 같이 우리 관리비처럼 지연 어떤 손해가 붙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그 통고처분이란 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경찰서에서 직결심판이란 걸 청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통고처분, 직결심판 이런 어려운 말은 잠시 제쳐두고 딱지 끊었는데 안 내고 싶으면 어떡하냐. 안 내면 된다. 그럼 나중에 경찰이 따로 뭔가 해가지고 따로 절차가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쉽게 이해하시고 교과서적 개념을 집어넣으셔서 정리하시는 거가 2차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건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결국 빈출되는, 기출되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행정법 강의는요. 철저하게 반복 회독에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이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토하도록 보시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7월부터 시작하신 올해 2023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의 저의 네 번째 커리가 끝나게 되고요. 기출만 벌써 1500문제에다가 기출문제만 세 번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기출문제 전범위로 보게 될 거예요. 네 번째고. 사이드 커리까지 합치면은 기출문제만 진짜 한 대여섯 번은 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토 나올 정도로 똑같은 거 또 보시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거. 빠르게 1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1회독 한 바퀴 돌린다 그 말이에요. 수험 용어인데 또 일종의. 길고 늘어지는 커리큘럼으로 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 슬림하고 컴팩트하고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 이론 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 저보다 빨리 전체적인 이론을 다 훑어보면서도 강의를 마치시는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날림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철저하게 여러분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하면서도 정말 슬림하게 커리를 만들어가지고요. 가장 메인이 되는 레벨 1 커리. 행정법의 핵심적인 이론들을 모두 배우는 것. 이것 일체의 보강 없이 딱 64시간 두 달 만에 모두 마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무려 1, 2, 3. 어이구 3가. 아 여기 있네요. 3번에 걸쳐가지고 내년도엔 과연 문제가 저 추가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1500문제에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기출 문제들을 주구장창 반복해서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1500문제 내가 다 풀어보고 1500문제를 다시 내가 어떤 거라도 풀었을 때 한 90%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 시험에서도 못해도 90점 이상은 나오시게 될 거예요. 왜요? 행정법은 출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왔던 기출에서 또 나오니까.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요즘에 문제가 좀 응용되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하나 본 개강하기 전까지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권고 드리고 싶은 거든요. 여러분 우리 방문각 공무원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냥 유튜브에 강성빈 치면은 아마 제일 위에 나올 거예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캐주얼하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입문 강의를 제가 별도로 촬영한 것이 있거든요. 6시간 안 될 거예요. 배속 활용하시면 더 짧을 텐데 사례로 만나보는 행정법 계속 강조드리죠. 행정법은 어렵게 공부하면 안 된다. 쉬운 사례로 공부하셔야 된다.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행정법 그냥 교양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짜 할 일 드럽게 없으실 때 가볍게 시청해 보실 걸 꼭 당부를 드릴게요. 보는 커리큘럼 시작하기 전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본 수업 때 안 들었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하시던데 가급적이면 꼭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진짜 심플하고 편안한 영상이지만 이거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본 커리 따라가는데 꽤나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레벨 제로 입문 강의는 꼭 한번 영상을 편안하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행정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행정법의 특징과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요식행으로 눈 뜨긴 하지만 오글거리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정법에 대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설명을 모두 완료 드렸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행정법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네이버 카페에 강성빈이라고 쓰셔도 나오거든요. 여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셔가지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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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